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거 아니지. 아, 차를 다 닫았어요. 버튼 한 번으로 23,000원 날라. 계속해서 놀래요. 아, 이거 너무 웃기다. 와, 뭐야 이거? 대박이다. 이거 얼마나 됐어요? 저장하세요? 네, 네. 아, 배가 아프니 아침에 다 먹는데.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공부가 고장난다. 아, 컴퓨터가 고장 난다. 이거 뭐야? 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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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 안 보이는데 이 포도가 비교? 알았어 알았으면 Compact 와, 이사 완료네요. 몇 시지? 3시, 6시. 뭐 없을지? 여기가 끄들러가고 있어요. 안 돼, 봐. 아, 숙제 알고 있었어요, 이렇게? 네, 그때. 아, 진짜요? 태어나기에는 그런 거인 거야? 또 웨이어가 간다. 조심하시라고. 이거 꺼버리는 줄 아시니까. 아아..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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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조용히 끄덕려.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. 어, 안 켰어, 안 켰어, 안 켰어, 안 켰어, 안 켰어. 빨리 치즈 눌러, 치즈. 아아... 사사사. 지금 전화하고. 이건 소관은 하려다. 이런 비용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나만 grand advantage. 아무데나 조감버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